나 당깁니다, 유격수 받았어요. 그리고 눈으로 지절로 떴습니다. 1루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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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석훈이 눈으로 주자를 묶었고. 그 어려웠던 송구를 이대호가 받아냅니다. 이렇게 실점 없이 아웃카운트 하나를 눌립니다. 와 진짜. 와 대박요. 야 진짜. 진짜 말이 안 되겠네. 진짜 잘해. 이대호는 지석훈의 수비를 완성시켜주는 1루수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잘 잡았다. 크다 이거 진짜. 그리고 지금 점수를 안 줬어요.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. 원아웃 주자는 여전히 3루와 1루입니다. 그리고 이제 베타 김재두 선수를 투입하네요. 지금 4회 만에 빠르게 대타를 내고 있는 한일장신대학교. 막을 수 있다, 주헌이. 여기서 보여줘. 여기서 클라스를 한번 보여주자. 하나. 하나. 파울입니다. 스페이스예요. 다 느려요. 먹혀요. 오케이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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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수들이 도움을 받아서 점수를 안 줄 수 있는 상황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오주원 선수의 강력한 삼진 잡는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요 얘는 변하고 끌려 나올 것 같아요 10, 0, 3 끌려 나온다, 끌려 나온다 투스와 유리한 볼 카운트 바깥쪽! 스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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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 돌았어, 돌았어 스윙 인정되잖아요 잘 봤다, 잘 봤다, 잘 봤다 나가다가 방망이를 걷어드리네요 오렌트에 카운트 지금 느린 거라는데 안 들어왔어 전 잘해, 전 잘해 인제는요, 오전 사실은요, 몸 쪽 가야죠 아가만 몸 쪽 빠른 공이야 몸 쪽으로 찌릅니다만, 이 공이 낮게 가네요 아... 이제는 풀 카운트 더 이상 점수 주면 분위기 이상해진다 더 조용, 더 조용, 더 조용! 오늘 경쟁이 준비하면서 투수 단 한 명, 오주원에게 우리는 모든 생각을 다 줬고요 믿음을 보여줬어, 오주원 제도, 해줘야 돼, 제도! 제도야, 조연아, 조연아! 딱 볼 카우트가 나옵니다 딱 볼 카우가 나옵니다 딱 볼 카우가 나옵니다 스플루스 유격수! 딱지 못합니다 카우주자가 특점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한 점 추격하는 한일경 선도였죠 이제 5대2의 스코어입니다